흔히 노년기를 생각하면 쇠퇴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이 두뇌를 발전시킨다는 것 혹시 아셨나요? 물론 인간의 두뇌는 나이가 들면서 플라크가 축적이 되고 도파민과 아세르콜린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부족으로 인해 인지력 저하를 경험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데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점을 알면 나이가 들어도 두뇌 사용에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용서와 관용, 이해와 연민을 더욱더 잘 느끼며 감정적으로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편도체, 즉 아메달라는 공포, 분노, 슬픔과 절망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관리를 합니다 이 편도체의 노화로 인해 공포, 분노, 슬픔을 덜 경험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더 균형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그리고 작년으로 성숙해지며 넓은 마음을 가진 시니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로라 칼스틴슨의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입니다 자 둘째 노화에 따른 또 다른 장점은요 삶을 통해 쌓여지는 경험으로 인한 지능 발달과 그를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전문용어로는 실용적 지능, practical intelligence와 지각적 완성, perceptual completion 이라는 지능 범주입니다 실용적 지능의 예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자연재해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나이가 더 많은 성인이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실용적 지능이 발달하여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는 힘과 스피드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겠지만 조금 더 나이 든 성인은 경험을 토대로 도구를 사용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각적 완성은 생존을 위한 기술이며 이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고 있는데 표지판에서 의험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보면 위험이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표지판이 손상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부엌에 있는 주전자가 일부가 다른 사물로 인해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보고 아 거기에는 주전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말씀드린 예제들은 조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이가 들수록 성인은 미래를 조금씩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두뇌의 노화의 장점들을 인정을 하고 실현화 했을 때 상식을 부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스미소니안 미술관과 뉴욕 모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화가인 애나 메리 로벌슨은 75세가 되기까지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할렌 샌더스라는 분은 수차례 해고당했지만 62세의 나이에 KFC를 설립하게 되었죠 여러분의 두뇌 이야기는 어떤가요? 50, 60대에 새롭게 시작하여 이뤄낸 스토리를 아래 댓글로 남겨서 공유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자신을 인정해줄 때에 비로소 두뇌의 노화의 장점들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